자 이번에는 2강입니다 장마철 어두운 사진 어떻게 살릴 수 있나요? 지금 대한민국 장마기간이 역대급으로 길었다고 하죠 비가 지긋지긋하게 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진작가 혹은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길고 긴 장마기간 속에서도 저처럼 촬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여러분도 약간 멘붕 오죠? 칙칙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둡게 찍혔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쨍하게 만드는 노출 방법 그리고 통곡선을 활용해서 그 쨍하게 만든 사진의 화사한 감성까지 추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초록초록한 배경이 정말 예쁘죠 자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만져보자 하는 주제로 제가 또 강의안을 준비해봤으니까요 이번 2강 많이 집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라이트룸 CC를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주시고 원하시는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1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비펜집을 먼저 할 건데요 자동 설정을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별로 변화가 없죠?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본이고요 자동이 먹힌 겁니다 장마 때 여러분들이 장마가 아니더라도 야간 사진이거나 실내 촬영이거나 그럴 때 찍으신 사진들은 아무래도 좀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도를 여러분들이 라이트룸 CC로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비는 약간 낮추고요 그 다음에 노출을 아 이렇게 해도 돼? 싶을 정도로 과다 노출을 줍니다 한 이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이 정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은 조금 더 높여볼게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로 높이지 않는데 장마 때 찍은 사진 이런 식은 이렇게 올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두운 영역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 계열은 조금만 쭉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 계열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할게요 지금 장마 때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비가 뚝뚝 떨어지는 환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지금 사진에서는 많이 티가 나진 않죠? 여기 지붕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우리가 촬영을 했던 결과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통곡선으로 이동을 할게요 통곡선은 마찬가지로 S라인 기법을 활용을 할 건데요 왼쪽 하단은 쭉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살짝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피부톤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미드톤은 많이 올려줄 거예요 이 정도로 올려줄게요 그 다음 조금 올라가서는 내려줍니다 그 다음 완전 끝점에서는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을 많이 낮춰줄게요 그 다음 왼쪽 부분도 조금 더 낮춰줄게요 그 다음 미드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조금 낮춰볼게요 자 우리 노출만 지금 보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신 거 여러분 보고 계시죠? 이렇게 노출 변경 수치들이랑 통곡선만 활용을 해도 주고 있던 사진을 확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출도는 보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본이고요 보정이 끝나고 난 사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그냥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무방할 정도로 깔끔하고 예쁜 사진인데요 여기에서 정리 차원으로 제가 한번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색상인데요 색상에서는 화이트 밸런스이죠 화이트 밸런스는 그렇게 견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동감으로 한번 가볼게요 생동감은 조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동감을 좀 높일수록 그 사진의 쨍한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팁으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생동감과 채도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수치를 혼동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이 같습니다 둘 다 색감의 채도를 높이는 그런 목적을 띄고 있는 기능이고요 하지만 채도를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채도는 인물의 피부톤을 고려하지 않고 그 모든 컬러의 수치를 균등하게 올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얼굴 피부톤이 완전 날아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채도 쓰실 때는 여러분들 풍경 사진에 인물 사진에 쓰실 때는 생동감에 쓰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 혼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사진 보시면 한 7, 80%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조를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우리 편하게 이 아이콘을 활용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고 초록색의 커서를 놔두시고 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옮기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예쁘다고 인식이 되는 수치로 놓아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채도는 조금 올려볼까요? 색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좀 가을 느낌이 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싱그러운 그런 자연의 색상으로 바뀝니다 조금 더 가면 약간 비현실적인 색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진 않는 그런 초록색 되겠습니다 자 요정도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브러쉬 툴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방사형 그래디언트라는 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제가 인물 보정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떻게 쓰냐면 여기 인물이 중간에 있죠? 그 위에 인물에 맞춰서 쭉 눌려 볼게요 그러면 원 안에 인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의 영역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노출을 많이 올리게 되면 보이시나요? 인물만 그러니까 원 안에 있는 공간만 보정이 되고 있죠 여기서 반전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원 밖에 있는 공간만 보정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보정하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인물에 하이라이트를 조금 준다라는 생각으로 노출은 0.1 정도만 주시고요 대비를 살짝 낮추고 그 다음에 텍스처를 조금 올리고 부분 대비도 조금 올리면 그 인물이 좀 더 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많이는 쓰지 마세요 많이 쓰면 굉장히 촌스러워지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텍스처 있죠? 텍스처는 살짝만 올려서 이번 사진에 갖고 있는 선들 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깔끔함을 조금 더 올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는 15 정도 한번 줘볼까요? 그래서 사진의 그런 까끌까끌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진짜 인화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사진의 까칠함을 한번 입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명암별 색보정은 넘어갈 거고요 한 요정도로 주면 사진 보정은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로 자르기를 들어갈 텐데 자 사진에 보시면 여기 선들이 있습니다 여기 선 있죠? 그리고 나무의 가지들도 보이고요 요런 것들을 우리가 깔끔하게 맞춰주면 보는 이로 하여금 좀 더 사진이 예뻐 보인다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선을 정렬을 한번 시켜주고요 조금 잘라줄게요 요렇게 인물이 중심에 오게끔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어떤가요?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해진 인물 사진으로 거듭난 모습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정 전 사진이고요 보정 후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변했죠? 요런 식으로 파워풀한 라이트룸 CC 기능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예제 파일인데요 이번 예제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희가 소중하게 열심히 찍은 사진이니까요 연습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노출을 쭉 올려주시고요 대비는 조금 낮춰줄게요 그리고 밝은 영역은 한 요정도로 올릴까요?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도 이번 사진은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한 요정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계열은 조금 낮추고요 검정 계열은 조금 높일게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은 제가 주로 쓰는 S라인을 넣어줄 거고요 미드톤은 많이 올려줄게요 요정도로 올려볼까요? 굉장히 깔끔해졌죠? 조금 올라간 다음에 살짝 낮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볼게요 자 조금만 여기서 미세 소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요건 조금 올려주고요 미드톤은 살짝만 바꿀까요? 요정도로 자 여기에서 제가 한 번도 안 쓴 기능이죠 이번에 선형 그래디언트라는 기능을 한 번 또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인물이 약간 하늘 쪽으로 턱을 들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그래서 하늘을 보면 볼수록 약간 좀 더 밝아지는 그런 시선에 따른 빛의 차이를 사진에 입히기 위해서 선형 그래디언트 기능을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누르게 되고 이렇게 노출을 올리게 되면 한 번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여기 왼쪽 기준으로 노출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잡고 쭉 반대로 돌리시면 요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티가 안 날 정도로 노출을 조금 주세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정을 완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정도로 줄까요? 요 정도로 주면 마치 태양이 여기에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듯한 그런 감성을 조금 첨가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보정으로 한 번 되돌아올게요 그 다음에 화이트밸런스는 약간 파란색 기운을 주면 조금 더 청량해졌죠? 색감이 그죠? 그 다음에 생동감은 조금 높일게요 이 정도로 높여볼까요? 자 그 다음에 색상 혼합에 들어가서 이 기능 또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인데요 색조는 가을의 느낌보다는 여름에 그런 싱그러운 초록색이 예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채도는 한 번 이 정도로 한 번 줘보고요 지금 사진 보면 굉장히 이니스프리 광고 같지 않나요? 이니스프리 광고 같은 자 광도도 조금 올려볼게요 이 정도로 한 번 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렌지 톤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피부에서 그냥 클릭을 하고 조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채도도 약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인물의 건강미도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보정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 텍스처는 살짝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낮춰볼게요 텍스처는 한 번 기능을 보여드리며 극단적으로 한 번 보여드릴게요 뽀샤시해졌죠? 그죠? 그 다음에 굉장히 거칠어졌죠? 자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텍스처인데 요거를 살짝 낮추면 피부가 뽀샤시해지는 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네팅도 조금 줄게요 요렇게 자 요정도 하면 이번 사진은 보정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요거는 여기에 종행비에서 잘라낼 건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자주 쓰는 종행비가 있어요 바로 4 곱하기 5입니다 만약에 이 4 곱하기 5로 여러분들이 고정을 요렇게 하시게 되면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 그 사진이 자동으로 잘리지 않고 여러분이 라이트룸 CC에서 자른 사진 그대로 올려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꿀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잘라내기까지 마무리한 사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강 강의였고요 장마를 테마로 해서 사진 보정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재밌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한 예제 파일들은 월간 오도비 페이지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의를 따라 실습해 보시고 이벤트에도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푸짐한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유튜버 태영 작가였고요 다음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